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산불은 시간당 8.2km 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역대 산불 중 가장 빨랐습니다.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경 안동과 청송, 영양과 영덕으로 산불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시각에 저는 그 전날 강풍과 함께 몰아닥친 화마로 인해서 주변 산은 물론이고 다수의 집들과 창고들이 불탄 의성군 단촌면에 있었습니다. 고목의 뿌리 쪽에는 많은 불씨와 함께 계속해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은 사과 창고인데 다행히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산과 나무들이 모두 불탔음에도 이 건물은 왜 안전하였을까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 전문가 시각에서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대비책과 적극적인 예방책에 대해 크게 3가지,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는 대략 12가지로 분석하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이 가보면 산은 불에 타고 끄을린 모습의 잿빛 땅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낙엽들이 선명하게 넓게 퍼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산과 경계 지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사방으로 회전하면서 힘차게 물을 뿜고 있습니다. 마치 불을 당장이라도 혼낼 기세 같은데요. 주변을 자세히 보시면 스프링클러의 용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농작물이 전혀 보이지 않죠. 이 사과 창고 주인분은 아마도 매년 발생하는 산불에 대해 예방하는 방편으로 미리 설치했다는 걸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의무한 정신이 이번 산불에서 안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 주인분은 뭐 타러 저런 걸 설치하느냐고 주변의 핀잔이나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부인의 잔소리를 깨나 들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산불로 안전했기 때문에 어깨가 으석하지 않았을까 예상해 봅니다.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산불 예방이나 대책 등에 대해서는 정부나 관계기관에서 해야 할 일인 만큼 제가 할 일은 집을 짓기 위해 설계를 하고 집을 짓는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재로부터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는 하재나 산불 같은 외부 요인으로부터 안전한 집을 짓기 위한 설계 두 번째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불연성 마감제 세 번째는 그 예방 조치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영상에 나오는 자료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또한 영리 목적이 아닌 인구 소멸에 대한 방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한된 토지와 예산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함부로 얘기하기에는 적절지 않다는 전절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성 산불은 태풍 같은 바람의 영향으로 산에서 불이 붙은 불씨가 높은 상공으로 수 킬로미터까지 날아가서 번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설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첫 번째 큰 주제는 설계입니다. 이 설계를 가볍고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설계는 토지 형상에 단순히 공간 구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취향과 라이브 스타일, 건물의 높이, 지붕의 형상 등등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이 의뢰인의 예산에 맞춰야 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세히 다루기에는 폭과 깊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건물 이격거리와 건물 기초 높이, 그리고 외백체와 지붕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초기단입니다. 건물을 자세히 보시면 기초기단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주택의 완성도를 따질 때 기초의 높이가 적정 수준이 아닐 경우 건물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비교적 저가견족으로 시공하는 분들이나 싸게 지으려는 건축주 분들은 어떻게라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건물기초 높이를 낮게 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아마도 기초기단의 역할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기초가 낮았을 경우 다른 여러가지 기능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두가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번 산불같은 화재나 일반적인 화재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기도 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폭우 등에 대해서도 건물 본체까지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마당이나 잔디에 불이 낮거나 불이 붙었을 경우를 가정해보면 기초기단이 있는 곳은 잔디같은 가연성 물질만 건물 아래에서 불타서 꺼지고 말 것인데 기초가 낮거나 거의 없는 경우에는 그 불길이 건물 벽체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실화에 의한 화재에도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기초기단과 건물 벽체가 분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폭우나 홍수 등이 발생했을 경우 건물 본체는 비교적 안전할 수 있는 높이를 확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번 산불과 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물 간의 이격거리입니다. 철골 골조만 남은 것은 지난 3월달 산불에 전소된 건물들입니다. 이 건물들은 건물 간의 이격거리가 좁습니다. 그리고 한계동 건물에 두 채가 연점에 지어진 곳인데요. 어느 한쪽에 불상사가 발생하면 한계동 전체는 자연스레 불이 옮겨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건물 간의 이격거리가 짧기 때문에 인접한 건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건물 간의 이격거리를 최소한 3m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0년에 강원도 고성 산불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나무와 나무 사이의 수 간 거리를 알게 되면서 집과 집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 건축법상의 거리보다 연접하거나 인접한 주택과는 3m 이상을 이격시켜 집을 지어야 그나마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 전소된 건물들은 너무 가까이 붙여 지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세만 빌드가 단지 개발을 할 때 가분할 도인데 집의 배치는 남양과 동양으로 집을 지으면서 조만큼을 간섭받지 않기 위해 엇갈리게 배치를 하면 최소 이격거리는 저절로 형성하게 되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붕입니다. 연동된 집의 지붕이 좌측 건물의 박공지붕 한쪽, 오른쪽 지붕이 우측 건물의 벽체에 닿아 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처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번에 강풍을 동반한 산불의 비화된 불씨들이 저 지붕 위에 떨어졌다면 오른쪽 건물의 벽체를 통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붕 구조는 물처리와 화재에 대해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큰 주제는 외장 마감제입니다. 전소된 이 건물들은 스토코 마감이라고 유출을 해보는데 직접적으로 높은 온도에 불이 닥친다면 화재에 그리 안전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감자재 자체는 외단열 측면에서 우수한 것은 틀림없지만 또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가 견적이 아니라 정석 시공이 되었냐는 것인데요. 그것도 논내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단열을 굳이 해야 하는 건물이라면 심재로 지붕되는 단열재는 최소한 불연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최종 마감제는 조금 더 두텁게 마감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곳은 최천문학관 건물인데요. 외단열로 마감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타오른 불씨가 벽체 단열재로 옮겨 붙으면서 사방 전체 벽체를 불태우며 지붕으로 올라갔을 테고 무기질 재료인 기화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기초를 높게 하였습니다만 데크 역할을 하는 추녀 아래 부분은 벽체와 거의 동일한 높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불씨가 대리석 바닥에 떠져서 벽체로 불이 확산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외장 마감제는 불연성 자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최소한 중불연제로 마감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데크 역할의 공간 자재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요. 무기질 재료인 현무암이 좋겠지만 합성목제나 방부목 재료인 경우는 웬만한 불길에는 불이 곧바로 붙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치약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큰 주제는 예방조치와 대비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몇 가지와 함께 대비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사람들의 부주의에 의한 실화 결과를 놓고 보면 실화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너무 많은 피해와 고통이 뒤따랐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이죠. 기후변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산불 예방과 수목정리, 임도 등등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몫이기 때문에 예방이나 사전조치에 대해서는 논내로 하겠습니다. 건축 전문가 입장에서 제 의견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변 환경입니다. 잔디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겠는데 지난 영상에서 보셨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짝 마른 잔디 위에 불씨가 날아오면서 곧바로 잔디 면적만큼 불이 붙으며 바람과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건물을 향해 불길이 번졌기 때문에 많은 집들과 건물들이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잔디는 전원생활에 호불로가 갈리는 부분인데요. 아파트를 벗어난 전원생활에서는 잔디가 로망 중에 하나일 겁니다. 꼭 잔디를 심는다면 적정 면적만큼 심는 게 어떨까요?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 넓은 면적에 심었다가 잔디 깎기와 관리를 위한 노력이 거의 노가다 수준이라는 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짝 마른 상태일 경우에는 불을 옮기는 기본 매개체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해결책을 간단하게 제시를 한다면 잔디가 있는 마당에는 야외수도 설치를 권해드립니다. 화재 외에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아세만 빌드는 기본 시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릴 것인데요. 스프링클러 설치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변 정리입니다. 이번 의성산불 현장에 머물 때의 얘기인데요. 점심시간에 안동시 일직면에 있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었다가 옆자리에서 하는 소리를 들은 내용입니다. 대피하라는 문자가 여러 번 와서 어제 오후에 학교로 대피했다가 오늘 아침에 옷 갈아입으로 집에 가려는데 옆집 형님이 너네 집 어제 저녁에 전부 다 불탔다. 지금 가봐야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 아니 왜요? 너네 집 마당에 염소 사료 주려고 늘어놓았던 그 콩껍데기 그 콩껍데기의 불씨가 날아와서 순식간에 홀라당 다 태워버리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일반적인 화재도 그러하지만 가연성 높은 물질이나 인화성 강한 물질 등의 매개체는 인근 지역에 산불이 났다는 정보를 들었을 때 미리 없애야 한다는 것을 반정하는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집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게 적극적인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번째는 건물을 지을 때 고려해야 할 근본적인 요소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기초기단을 일정 높이 이상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 앞선 내용의 영상을 복귀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 현장의 기초기단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제안할 것은 불이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방화선인데요. 재료간의 물성을 달리해서 인화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불의 매개체가 끊기도록 구액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콘크리트 불륜관이나 콘크리트 포장 자연상태의 흙 이러한 것들로 여러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초기단을 일정 높이 이상 형성해야 하는 것과 함께 마당에는 자연상태의 흙으로 두는 방법과 소규모의 잔디 공간 외에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잡석 포설로 소극적이지만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곳은 경남 합천의 전원주택 호담인데요. 마당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소지 전체 중 일부만 정원처럼 잔디 심을 공간을 구해가 있습니다. 또 한곳은 충남 태안의 전원주택인 평산제인데 이곳도 무기질 자제인 현무암과 콘크리트 포장으로 마당 전체를 꾸몄습니다. 네 번째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얘기이지만 외벽마감제입니다. 많은 불씨와 강한 복사율을 동반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기단과 함께 외벽체 마감제는 무기질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지면과 맞닿은 기초 부분부터 외벽체 전체가 무기질인 대리석으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의 잔디에 불이 옮겨 붙어 불길이 강했음에도 본 건물 외벽체로는 전혀 옮겨 붙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세만 빌드가 시공한 다른 전원주택 몇 곳도 보시겠습니다. 기초기단의 높이는 대략 500mm 안팎입니다. 그리고 외벽체는 파벽돌이나 롱브릭 세라믹 사이딩 마감인데요. 모든 재료가 무기질 자재로서 불현재입니다. 이러한 재료들은 다른 마감재보다 비교적 화재로부터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번째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인 스프링클러 설치인데요. 인트로 부분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산불로 주변은 모두 불이 타는 상황 속에서도 이 사과 창고는 스프링클러 덕분에 제한같은 화마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전기 공급이 끊길 것을 대비해서 비상용 발전기까지도 준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가지 원인과 대비책, 방법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원천적인 방지책과 후속으로 준비해야 하는 예방책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더 급격하게 변하는 기후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한 내용 외에도 좋은 의견들이 많으실텐데요. 댓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편 영상 주제는 화재에 강한 건축 자재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대형 산불과 더불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폭염, 폭우, 폭설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보호받는 그리고 안전한 내 집짓기에 대한 다양하고 중요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세만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